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삼성전자가 지난 1969년 공식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출이 437만배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은 적자 구조에서 28조 원이 넘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CXO 연구소는 7일 1969년부터 2017년 사이 삼성전자 경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과 순이익, 직원 수 현황 등을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식 법인 설립 날짜는 1969년 1월 13일로 회사 설립 당시 회사명은 삼성전자공업입니다. 설립 첫 해에 올린 매출액은 3,70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4년 매출 1조 3,516억 원을 기록하며 1위인 금성사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흐른 1994년에는 11조 5,180억 원으로 2위와의 매출 격차가 2배 이상 낮고 10년 전보다 매출 규모가 약 8.5배 성장했습니다. 2004년에는 처음으로 매출 50조 원대 이상을 기록했으며 지난 2010년에는 100조 원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2017년에는 161조 9,150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017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은 240조 원에 달합니다. 별도 매출로는 1969년 설립 첫 해와 비교해 무려 437만 배 이상 수직 상승했습니다. 한편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오일선 한국CXO 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라는 세계적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이른바 인삼 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